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내내 미 대선 다뤄봤는데, 오늘은 바이든과 우리나라 경제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불복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도 좀 궁금한데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규모니까 폭동이라든가 내란 이런 거는 생각했던 만큼 기후로 끝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냥 소송전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패배를 선언하고서는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리스크가 앞에 놓여 있어요. 많은 소송도 지금 어쨌든 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고소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외에 소송전이 그게 있었죠? 성추문도 있었고 세금 문제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거 개입 이런 거 관련해서 있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들이요. 목표들을 쉽게 달성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4년 후에 다시 그러니까 출마하는 것도 전략으로 검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한 7천만 표 이상이 나올 정도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지지층은 그냥 어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 미국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되고 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통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꾸로 미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합과 치유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약화된 이유는 중산층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붕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바이든 입장 속에서는 제조업 일자리 한 500만 개 만들어서 이걸 뭐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뭐 구호 수준의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요. 네.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바이든한테 지금 거는 기대가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미국식 접회 청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4년 동안에 굉장히 있었던 간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그거를 바이든이 그러니까 해결할 만큼 그러니까 이 사태가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 경제 바이든의 이 앞날이 그렇게 박지는 않군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난 4년 동안에 굉장히 그 미국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환호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요.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금융위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집권했잖아요. 그때 경기 후퇴가 한 GDP에서 한 GDP 한 1.8%가 후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기까지 기준으로 아직 4분기 안 끝났기 때문에요. 3.5%가 후퇴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얘기했어요. 네. 3분기에 좀 힘을 좀 내긴 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2009년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국가 채무 비율도 당시에는 그러니까 GDP 대비 한 60% 됐었기 때문에 그걸 한 105%까지 끌어올려도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3분기 기준으로 127%예요. 엄청나네요. 이 127%라는 수치가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러는데 미국 전체 역사 속에서요.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느라고요. 그때가 120%였었어요. 그걸 투과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거기다 뭐 이제 연준이 연준이 돈을 엄청 찍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6년간 찍어낸 규모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 100일 만에 다 찍어냈어요. 3차에 걸쳐서 찍어냈었죠. 미국이 지금까지. 그렇죠. 그 3차 양적안이라고 하지만 찍어낸 돈 규모가 한 3조 한 5천억 달러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 100일 만에 한 3조 100억 달러 찍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찍어낼 여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이 되면 추가 부양책 엄청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상원은 또 공화당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끼려고 하는. 진축적인 입장을 내려놓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의 국내 정책을 보게 되면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오믹스와 비슷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왜 임금 주도 성장, 그린 유지 이런 거 다 갖다 쓴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세계적인 어쨌든 간에 추세인 건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세도 하고. 그런데 증세도 사실은 오바마 수준으로 다 복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번 목표한 것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 오바마 때, 클린터 때부터 오바마 때까지 35% 했거든요. 최고세율이요.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21%까지 급격하게 떨어뜨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이런 논란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28%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반밖에 못 올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바마 때도, 오바마 때 그러니까 미국이 2000년부터 금융위기 때까지요. 제조업의 일자리가 68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엄청나군요. 제조업 일자리. 그런데 오바마가 8년 동안 집권하면서요. 제조업 일자리를 복구한 게 90만 개 정도에 못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4년 동안 한 50만 개 했고요. 여전히 540만 개가 2000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의식해가지고 바이든이 500만 개 제조업 만들겠다는데, 이거는 오바마 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못 만든, 90만 개 뿐이 못 만든 걸 8년 동안에. 사실상 불가능하군요. 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소위 중산층 복원이 힘들다는 얘기고요. 중산층 복원이 힘들면 양극화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분열, 소위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떠나는 위기,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딴지를 걸 거고, 페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실망도 많이 하게 될 거고. 아, 그래서 4년 후를 또 도모을 한다. 사실 바이든에 대해서도 바이든 지지하신 많은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가 싫어서 실질에는 꽤 많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반사 이득으로요. 그냥 적극적인 지지층보다는요. 썩 바이든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트럼프를 더 싫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도록 별로 변화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초창기에 굉장히 어떤 환호가, 환호가 크면 클 수록인데 실망도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지금 일자리 500만 원 개 만들겠다는 게 그린 뉴딜인데, 이거 오바마 때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요. 이미 그때. 그런데 이거 가지고 500만 원 개 일자리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린 뉴딜 가지고요. 산업 구조 자체가 미국이나 우리나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업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날 이제 지난주 3일이었죠. 그 선거에 있던 날. 참 정말 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데 완전히 널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 트럼프가 좀 우세할 때 환경주는 폭락하고 기술주 폭등하고 에너지주 폭등하고 이랬는데, 다음날 바이든이 우세하니까 또 이게 정반대 현상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나요? 오늘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대충 그 모습이 보이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대규모 경기 부양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선적인 과제는 코로나 방역입니다. 미국 지금 13만 명까지 지금 육박해가고 있잖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프랑스도 오늘 보니까 12만 명이 넘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거의 의료체계가 붕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에 당분간 초점으로 온 힘을 다 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방역이니까 그렇습니다. 방역에서 방역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어쨌든 간에 연결을 좀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기 부양을 한 데 속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지금요. 투입하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달러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많이 약세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렇죠? 그렇죠.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달러 자금들이요. 그러니까 달러 자금을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이런 증권에 투자하는 돈들이요. 그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다시 달러를 바꿀 때 그 달러가 더 많이 손에 두고 오게 되잖아요. 달러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 환차익 수익을 굉장히 볼 수 있다 보니까는 예국인들이 많이 들으니까 투자를 늘릴 거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왜 하루에 1조 넘게 들어왔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은 앞으로 맑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게요.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 월가가 싫어해요. 월가에는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가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정부들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90년대부터 강달러와 약달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랬었어요. 약달러를 하게 되면 미국 제조업이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월가가 타격을 보게 되고요. 강달러가 되면 월가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월가로부터 바이든도 그러니까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시대 때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중국도 많이 당하고 전 세계가 참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바이든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리더십과 권위가 많이 손상됐는데 그게 손상된 이유가 미국이 만든 질서나 규칙 이런 걸 스스로 파괴하면서 하다 보니까 동맹국가들한테, 우강국가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잃게 되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했던 방식인 규칙이라든가 이런 가치에 의해서 복원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문제는요. 동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중국 찍어 누르기는 그대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을 지금 막지 않으면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위험에 빠진다는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중국 GDP가 지금 한 미국의 한 70% 가까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 올라갔죠. 이대로 가다가는 추월할 테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육성하려고 하는 첨단 산업의 초점이 인공지능하고 5G에다가 해놨거든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듯이 4,400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하고 5G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화웨이를 억눌렀던 거잖아요. 화웨이가 그쪽 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미국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 기술도 개발시키겠지만 중국이 쫓아오는 걸 어쨌든 최대한 막아가지고 좀 그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미중 갈등은 그대로일 것이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트럼프 때는 1대1로 흔히 말해서 맞짱을 떴는데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 또 다자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밑으로 힘을 합쳐라 이렇게 또 요구할 것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